원어원분들의 경연 마지막 곡이었던 이자리에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 곡을 제가 가이드를 했었습니다 아 이 곡 진짜 단독감이거든요 네 코러스도 같이 가이드를 했었는데 그게 곡이 다행이 돼서 그 곡의 코러스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지금 이대로 영원이란 두 글자처럼 함께 머물러 너와 나 이대로 지키지 않는 마음만 하나만으로 너를 사랑할 거라 약속해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 가지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제가 사실 슬리피 선배님을 존경해서 노래를 많이 찾아봤는데요 아 네네 오예라는 곡을 조금 10년 전 노래를 어차피 난 널 들어 떠났다 못해 체력이 약해서 엎밀고 당기지도 못해 알지? 내 정신력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 너 하나 지키는 건 식을 좀 먹기야 So you don't be right?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누구보다 결혼가? 헤어지는 건 마치 재수 작전 같을 거야 이불 밖은 위험해? 나 가려만 이리와 안겨봐 내 품 안에 We were just kids when we fell in love Not knowing what it was I will not give you up This tim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